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리전듯 내게 울리는 알람 들리지 않아 I just wanna sleep now 고리전듯 나를 깨우는 엄마 고치해지죠 엄마 I just wanna sleep now 피곤해 피곤해 어느 날 피곤해 아 피곤해 이게 뭐예요? 오늘은 이걸로 충전하시죠 이걸로 충전한다고요? 1200마리 닭을 기존 방식과 전혀 다른 양계 형태로 키우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닭을 키우고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장이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충전소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행복한 닭과 유정란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하는 농장 지금 떠나봅니다 이곳은 송리산에 맑은 전기가 가득한 충북 보온입니다 가을 하늘 참 높고 맑다 가을 하늘 참 높고 맑다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부님 행복한 닭이 좋은 달걀을 낳는다고 믿는 농부 최생호 농부입니다 근데 제가 요새 피곤하고 몸도 이것저것 쓰시고 충전할 게 필요해요 이거 세우면 충전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잘 보셨습니다 지금 먼저 저희 농장에서 나온 생달걀 먼저 드시고 이야기 하시죠 갑자기 생달걀이요? 네 생달걀을 난생 처음 먹어본다는 수진씨 어때요? 음? 네 음 음 음 어 어떠세요? 길일 줄 알았는데 고소하네요 그렇죠 네 젤리 같아요 맞습니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달걀 파워로 양계 농장에서 특별한 체험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닭무이 체험부터 해보는데요 와 농부님 네 이렇게 많은 게 뭐예요 닭? 저희 농장에 꼬꼬들이 먹는 모이 재료입니다 여기 보면 막대에 모이 이름이 써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하나씩 꽂아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소금 네 맞습니다 여기 천일염 네 11가지나 되는 닭모이 재료 이름을 맞춰보면서 이곳 농장 닭들이 어떤 걸 먹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석회석과 쌀교, 깻묵과 왕교 등 다양한 재료를 비율에 맞게 정성껏 혼합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특별한 모이를 닭들에게 먹인답니다 꼬꼬들 밥주로 꼬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마중 나와있는 것 같아요 꼬꼬들아 안녕 맛있는 모이 만들어 왔다 들어오세요 이곳은 체험용으로 만든 닭장인데요 직접 만든 모이를 닭에게 먹이로 줄 수 있는 곳이랍니다 한 움큼 씹으시고 맛있게 먹어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네 한 움큼 씹어서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걸 아는지 닭들도 맛있게 모이를 먹네요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다가 2009년도에 보은으로 기농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농 교육을 받으면서 선진지 견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 농장을 본 순간에 나도 기농을 해서 이런 환경에서 닭을 키우고 정말 좋은 달걀을 생산하면 소비자에게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정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닭을 키우고 싶다는 바람으로 시작한 양계 농장 닭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사를 짓고 일반 모이가 아니라 전국에 좋은 재료를 매일 아침 만들어서 직접 먹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유정란 농장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희 농장의 유정란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달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 자체가 꼬꼬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돼 있고요 냉난방 없이 겨울과 여름을 지나도 꼬꼬들이 아파서 죽거나 힘들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이를 먹고 자란 닭들은 매일 이곳에서 건강한 유정란을 낳는데요 이 유정란을 이용해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달걀로 오늘 꾸러미 만들기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달걀꾸러미 체험이요? 네 달걀꾸러미 만들기는 이 농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입니다 달걀꾸러미를 예쁘게 꾸미면 돼요 이렇게 넣고 사인펜이나 생긴필로 자유롭게 꾸미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글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오! 아니 갑자기 분위기 미술 시간인가요? 수진 씨 그림 좀 그리는데요 정성껏 그리고 예쁘게 꾸민 달걀꾸러미는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받으신 분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지만 큰 행복이 이런 거겠죠? 이곳을 방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닭과 유정란을 활용한 재미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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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고마워 여기는 어떻게 온 거예요? 여기 재밌어 보여서 신청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지 알아요? 네 뭐 해요? 생태예술 체험 그거 해요 오늘 체험은 농부의 아내이자 한지 작가로도 활동 중인 한은숙 작가가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간식부터 챙겨주는 건가요? 달걀을 삶고 있네요 오늘 여기 아이들이 무슨 체험을 하냐고 오늘 생태예술 체험 활동에 이 난각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직접 먹고 또 이 난각 껍질로 공예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달걀을 삶고 있었던 거군요 꼭 먹고 알 먹고 아니 달걀 먹고 체험하고 일석이조네요 재미있게 삶은 달걀도 깨고 정성껏 껍질을 까서 입속에 넣어봅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정말 맛있게 먹네요 그렇게 맛있어요? 여기 계란이 좀 맛있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맛있게 달걀을 먹은 후 달걀 껍질을 이용해 공예활동을 합니다 제법 진지하게 각자의 작품 세계를 펼쳐보네요 이곳에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도 진행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체험도 진행합니다 치유 예방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네요 난자라고 그러죠? 난자에서 종이뜨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목공예 활동도 하고 있고 새지찍기도 하고 있고 이제 계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계분을 활용해서 또 화분 만드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충전소 맞군요 클래식을 듣고 정성껏 배합한 모이를 먹고 쾌적한 개사에 모여 생활하는 닭이 낳은 달걀이랍니다 제가 기르는 닭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좋은 달걀을 낳아주고 또 고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유정란을 제가 공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을 유지하면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보은에서 행복한 닭이 있는 농장과 다양한 생태체험을 진행하는 신나는 농무를 만나봤습니다 행복한 닭이 있는 여기는 문화충전소 좋은 환경에서 닭을 키우고 좋은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충전소로 여러분 놀러오세요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릉시 성산면 주변의 산뿐인 이곳에 무슨 일로 왔나 했더니 나무 대신 보이는 건 온통 강아지 유기견 입양을 위한 핑크빛 입양제 그 현장으로 가보자 저희 강릉시 동물사령센터에서 지금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는 대략 한 200여 마리 정도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는 지금 도내에서 입양률도 가장 높지만 거기에 이제 반비례해서 안락사율은 최초로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안락사를 안 시키고자 그래 방침을 정해놓고 또 이제 이런 유기동물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지마요 밀지마 행사 시작 전부터 줄지어 늘어선 사람들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입장을 하니 강아지들이 반겨주는데 어서오세요 엄마 이게 얼마만의 사람이야 아이고 이 녀석들 어찌나 좋은지 조금만 더 좋아했다가는 꼬리로 날아가겠네 날아가겠어 좋은 거야 아직 근데 많이 못 봤는데 이런 행사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입양받을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보다 아마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생각이 드셔가지고 같이 좀 보러 왔어요 아이고 시원하나 강아지도 여기 앉아져있어 그래 거기 거기 조금만 더 긁어봐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볼 수 있게 설명도 잘 되어있고 그리고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신가요? 지금 두 마리 정도 있어요 저기 치고하고 마음인가? 두 마리 지금 두 마리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견 중에는 대형견도 있다 보니 놀란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린이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애교 만점 강아지들이라고 누구랑 왔어요? 그 가족들이랑요 집에 원래 개가 있어요? 아니요 오래 앉아 가요 안 무서워요? 네 오늘 행사에서 인기가 많았던 강아지 중 하나인 허스키 지구 인기가 너무 많아도 피곤하다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요 아직 몸도 마음도 청춘여 홍보 많이 되어있어서 홍보하는 거 보고 얼른 찾아왔습니다 혹시 눈에 보시다가 눈에 들어온 강아지가 있었어요? 둘리랑 희동이라고 되게 멍청하게 생긴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는데 걔네가 제일 인상 깊게 봐서 얼른 보고 싶어서 한순히 달려왔습니다 원래 강아지도 키우세요? 네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또 입양 생각이 있을 거고 싶어요? 네 입양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하고는 싶습니다 아까부터 눈여겨보던 둘리를 하나 보는데 오늘 행사 최고의 인기견은 다름 아닌 이 녀석 새치임한 공주님 윙크 되시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윙크라 합니다 우리 친구는 이렇게 있다가 바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어서 최대한 바닥에서 이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활발한 친구라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윙크 입양 문의는 폭주 상태 윙크를 데려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뜨겁다 뜨거워 저희는 입양을 저희가 한 1년 2년 정도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마침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서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도 볼 수 있고 해서 그런데 운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딱 한눈에 그냥 꽂은 윙크가 이름처럼 나에게 윙크하듯이 저는 어떠세요? 미소가 예쁜 진돗개 마음이 인기도 윙크 못지않는데 너무 입양을 하고 싶어서 입양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은 입양을 못할 것 같고 그냥 구경 온 거예요 더 하고 싶죠 보니까 입양을 결정하기 앞서 미리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에 밖으로 나선 건 진돗개 마음이 지금은 신나게 산책에 나설 만큼 건강하지만 마음이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소개는 보셨어요? 마음이 프로필이요? 글은 못 읽고 사진으로 보고 왔거든요 소개보면 내 마음이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당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소개가 있더라고요 글은 못 받고 아프면 주인이 다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것도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고려하는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지금은 뼈도 씹어먹을 만큼 건강하니까 행사장 한편에서는 강릉 동물사랑센터에서 가족을 만난 유기견의 사진 전시회가 한창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한 커플 어?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여기 와서 이제 데려가기를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도 충분히 착하고 천사 같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뭐 유기견들의 약간 조금 그렇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건 아니다 큰 인연으로서 이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연이 돼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몫이고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마리 넘는 동물이 유기되고 그중에 입양되는 유기견은 단 26%뿐 여전히 많은 유기견들이 가족을 찾고 있다 강릉시 동물산업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높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해서 유기견도 새삼을 찾고 또 반려인한테는 새로운 가족을 찾는 그런 기쁨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사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유기견 입양으로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원한 가을 바람이 어서오라며 반겨주는 곳 푸른 물줄기 따라 산책하기 좋은 이곳 공주시 금강변입니다 오늘은 골목의 맛을 찾아 금강을 따라 충남 공주에 왔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여기는 어떤 마을이 있고 어떤 맛이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공주 월성산 자락에 자리한 소학동 농지와 주택이 뒤섞여 있는 마을입니다 금강이 조망이 좋아 계속 인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강변을 따라 쭉 걸어왔거든요 보니까 이쪽으로 도로가 다 있고 뒤쪽은 산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소학동인 거예요 우리가 소학동이 여기 강쪽으로 금강서 있는 곳부터 산 밑에서 위까지 신기하고 경계 있는 곳까지 넓어요 소학동이 150가구가 살던 게 지금은 현재는 350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원룸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있어서 세대 수가 350세대 정도로 하고 시내하고 5분 거리 뿐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살기가 좋아요 소학동 마을에는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했던 효자 아들 향덕이 그 주인공인데요 조선의 영저 임금은 향덕의 효심을 기르는 효자비를 세워줬습니다 효자 향덕비면 효자 향덕을 기르는 비라는 건데 효자 향덕은 누구예요? 자기 부모님을 온손하고 잘 효자비를 했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았는데 아마 여기 강움문을 이래갖고 또 질병을 이래갖고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앞에 냇물에 갖고 물고기를 공양을 했어요 이걸 전례를 알고 주민들이란 동네 분들이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경덕왕께서 곡식 300, 가마리를 따질 거 하면 300석이잖아요 그걸 하고 집 한 채를 헌사를 했어요 경덕왕께서 효자 향덕비가 있는 전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래가 있는 곳이니까 마을분들도 효자가 많으시겠어요? 예,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이름난 효자마을 서학동 이 마을엔 요즘 입섬은 제대로 난 골목 맛집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식당이네 일단 도심을 벗어난 시골에 있는 식당이 좋은 점이 주차할 곳이 많습니다 넓은 주차공간 뭐야, 이거? 방값 이벤트? 매주 금요일 50% 세일을 하는데요? 어머, 이건 또 뭐야? 대부분 정육식당은 상차림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50% 세일에 상차림비도 없고 재밌는 식당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외관도 그렇고 안에 시설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2년 정도 됐는데요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요 서울 오래 살다가 여기 한 내로운 지는 한 24, 5년 됐습니다 대부분 정육식당은 인원수에 맞게 상차림비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다고요 갑자기 저도 나가서 식당 가서 먹으면 상차림비 있으면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바에는 제가 좀 손해를 보자 그래서 그냥 제가 손해보고 손님들이 좀 더 드시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냥 상차림비를 안 했습니다 정육식당인 만큼 원하는 고기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담긴 한우 위에 30% 할인 스티커 그런데 이 가격 진짜인가요? 공주에 매주 수요일날 소 경매가 있거든요 아니면 농장 가서 직접 소를 구매를 해서 공주의 도축장에 맡겨서 도축한 소를 저희가 직접 팔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유통이 없어지니까 훨씬 싸게 팔 수가 있죠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상차림비도 없이 한우를 먹을 수 있다는 골목 맛집 그래서 오늘은 한우 플렉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골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기는 골랐고 그럼 이제 밑반찬이 깔리는 건가요? 밑반찬들이 차려지고 고기 파트 시작 뭐부터 먹을까요? 특수 부위가 다 좋아하는 보이는데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어요 맨 위에 부채같이 생긴 부채살이고요 그런데 얘가요? 가운데가 엎진살 밑에가 치맛살입니다 총 이제 3종이네요 네 낙엽살이라고도 불리는 부채살 가운데 힘줄이 얇을수록 좋고요 엎진살은 지방과 육즙이 많아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나죠 치맛살은 소고기 부위 중 씹는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주목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잘 달궈진 불판 위에 고기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기대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소리를 또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불판 위로 한우 입장 도파민 팡팡 터지는 이 소리 잘 들리시나요? 뜨거운 불판 위에서 펼쳐지는 마사의 랩소디 앞뒤로 한 번씩만 뒤집어 구워 육즙을 살려주고요 이야 보이십니까? 이 군침 도는 갈색 빛깔 섞음 꼭 찍어서 한입 속 입안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마법의 한우입니다 먹는 순간 일단 육향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육즙도 풍부한데 등심하면 조금 빡빡할 수 있잖아요 부드러운데요 이번엔 준비된 장아찌를 곁들여 먹어보겠습니다 명이나물 위에 고기 한 점과 고추냉이 올려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짭조롬하면서도 상큼한 장아찌가 한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데요 새콤한 장아찌 덕분에 좀 더 다채로운 식감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 자체도 맛있지만 이렇게 장아찌들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더 좋네요 소고기는 좀 먹다 보면 사실 느끼하잖아요 뭐 고기류들이 그냥 장아찌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괜찮겠다 해서 한 일곱, 여덟 가지 직접 담그고 있어요 다 자 이번에는 특수부위입니다 오우 또 기대되는 시간이죠 먼저 부챗살부터 영롱한 자태의 이 아름다운 소리 이어서 엎진살 고기는 언제나 사랑이죠 절렁 미소가 지어지는 맛인데요 저도 모르게 계속 웃음이 납니다 찐미소 보이시나요? 네 불판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한우들만 봐도 두뭇해집니다 잘 구워질 수 있도록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한시도 불판에서 눈을 뜰 수 없지만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긋하게 즐겨보는 거죠 자 엎진살 이번에는 두 점씩 이것도 살짝 소금 찍어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이 맛 어디 하나 흠잡을 수가 없죠 한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야 다 맛있네요 한우의 기준을 얘기할 때 원뿔, 투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마블링을 보라고 하잖아요 이야 어떤 게 진짜 좋은 한우예요? 원뿔, 투뿔 하면 다 지방층이 골고루 잘 잡히고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먹으면 원뿔, 투뿔이나 지방층 좋은 걸 먹으면 좀 느끼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직접 도축을 하니까 1등급이나 이제 안 넘으면 2등급도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최대한 어린소로만 도축을 해갖고 오면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나가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먹어야죠 한우 듬뿍 넣고 끓인 국밥인데요 맛은 물론 가격까지 굿 점심시간에는 이 한우 국밥이 인기입니다 한우 국밥인데 이 집은 빨간 국물이네요 그럼 이 국물도 직접 이 집에서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도축을 직접 하니까 사골, 잡뼈 이런 게 다 들어오니까 그걸로 매일매일 계속 이제 100% 사골로 끓이고 있는 거죠 국밥이 손님들이 오시면 저렴하다 얘기하시는데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직접 정육점이랑 도축을 같이 하니까 남는 고기들이 많이 짜투리가 나오니까 그런 걸로 이제 국밥이 많이 들어가죠 국밥은 자고로 말아먹는 게 궁룰이죠 밥을 넣고 잘 젖다 보면 푸짐하게 담긴 고기들이 보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진하게 오르난 국물맛 입안에 씹히는 고기맛 얼큰하게 즐기다 보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아, 잘 먹었다 이 맛좋은 한우를 가을처럼 풍요롭게 또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갓신비식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음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또 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공주로 가을 나들이 오셔서 꼭 한번 걸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효자마을 공주 서학동으로 훈훈한 가을 나들이 서학동 골목에서 맛과 가격 다 잡은 한우를 만났습니다 가성비를 넘어 최고의 가신비를 자랑하는데요 주인장이 직접 발품 팔아 차려내는 한우 한상 공주 서학동 골목길로 맛있는 가을 나들이 어떠세요? 음악 그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노년 인생의 아주 제일 소중한 동반자? 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요 즐거움을 찾고 기쁨이고 아주 행복이에요 저에게는 음악이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를 제거하고 나서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데 활력소가 된다는 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평균 연령 71세 남들은 조금 늦었다 말하는 나이에 음악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 이가 있습니다 은퇴 후 양봉을 시작한 이창우 어르신 40년 동안 했어요 공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만뒀냐면 건축 방법이 틀려져가지고 제가 만든 제품이 성황을 못 잃어요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때 시절에는 집에서 먹여주고 재와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했어요 아무래도 안 돼있게 공장을 접고 양봉을 시작하게 됐죠 요즘 꿀벌만큼이나 이창우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답니다 취미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된 색소폰 평신 교육관에서 색소폰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입문에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도 제가 색소폰을 시작한다라니까 아들 딸내미들이 저에게 얘를 사주대요 근데 얘기들이 사준대 나 중도 폐지를 해보면 얘들 복귀가 그래서 꾸준히 했어요 가족의 응원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엔 입술에 힘주는 법조차 몰랐답니다 아휴 어렵죠 어려웠어요 도를 하면 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향이 엄청 어려웠어요 지금은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노래가 체때는 더듬더듬 하다가도 조금 발전해가지고 인지도 잘 되고 한 곡씩 넘어갈 때 재밌어요 고요한 집안을 가득 감싸는 클라리넷 소리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정화 어르신의 집입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에 젖어 있으니까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기 나간 거예요 제 마음에 무거운 짐들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이걸로 함으로써 제 마음이 즐겁고 항상 막 제가 바빠도 이거 한 저기에 바쁜지 몰라요 막 하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시작하고 어르신의 삶에 변화도 생겼습니다 단조로웠던 일상에는 새로운 리듬이 더해졌고 내 안에 숨겨진 나를 찾을 수 있었죠 하루 일간은 복지관 가기 전에는 매일 밥 먹고 일 밖에 몰랐어요 복지관을 가고 난 다음에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일주일에 두 번은 복지관 가서 클라리넷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너무 좋아요 밖으로 나가니까 저마다의 분주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들이 하나 둘 복지관으로 모입니다 클라리넷, 테너, 트럼펫, 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롱턴 하나 둘 셋 넷 사는 마을도 나이도 모두 제각각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음악에 대한 열정입니다 청춘인도 오케스트라는 우리 고흥지역에 참 어르신 인구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악기를 배우면 어르신에서 소분위가 발달되고 또 정신적으로는 다양한 계층과 어울리면서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겠다 그러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지역사회 도움도 되고 어르신 본인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라남도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볼게요 지난 2016년 처음 결성된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막내 60세부터 87세 큰형님까지 모두 42명이 단원으로 8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초보로 입단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노래에 대해서는 아주 전우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제 한번 노후를 즐겁게 보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케스트를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늘 그런 생각은 있었죠 악기 하나 불었으면 그리고 오케스트라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하랴 애들 키우랴 현실에 치이다 보니 취미는 꿈도 못 꾸던 지난 날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이제야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20대 청년에서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손은 조금 느려졌지만 열정만큼은 청춘이랍니다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다가온 공연 시간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지만요 설렘이 더 크답니다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한다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는 연주가 관객한테 얼마나 재밌게 들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 악기를 잡았던 어르신들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준비해온 무대 떨림과 설렘이 공존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그 긴장감조차도 새로운 도전의 일부인데요 그 나이를 먹었어도 젊었을 때 그 기분과 다른 기분을 갖고 저희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객들이 저도 저렇게 나이를 들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저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 둘 모여드는 관객들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 가득입니다 평범한 나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빛나는 나로 변하는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끊임없이 내 안의 나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일상 속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힘은 음악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공연 너무너무 멋지고 감동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연하신 분들이 모두 다 연세들이 꽤 있으신 분들인데 정말 정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서 큰 감동을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춘의 열정이 아름다운 도전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는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66세에서부터 86세까지 계시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형태에서 고려 입법부터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아마 충분히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성장이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그리고 능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까지 80 넘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정해지고 젊어지니까 나이가 허락하는 데까지 계속 할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는 왜 이리 네가 좋아질까 아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까지 있어서 풍부한 곳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먹거리들을 가지고 하동에서 처음 열리는 첫 먹거리 축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지역사회 먹거리를 알리고 또 날 좋은 가을날에 우리 여행객분들, 하동 주민분들에게 즐거운 축제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기획했습니다. 하동 하려고 해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하동 별막 축제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건강을 자랑하는 하동 성진공원과 섬진강 백사장을 배경으로 한 맨발 극기를 통해 오늘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전에는 맨발 극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시고, 오후에는 하동을 만난 음식을 드시면서 즐거운 촬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동 신촌 하동 신촌 그 다음에 백상도 가끔 걷거든요. 백상에 물기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또 어미운인가 느낌이 오고 참 좋습니다. achei 아악 아악 우리 화이팅 하도 화이팅. 건강에도 좋고 맘병통치하게 즐거워서 행복해서 좋고. 안 빠져 좋다 나는. 물에 들어오세요. 맨발이 최고예요. 잠이 첫 차는 잠이 너무 잘 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전 국민이 다 걷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나와서 건강도 챙기고 걷기도 하고 하니까 가족끼리 의외도 생기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뭐요? 가동 통문은 기다려오세요. 다음에 가야 돼. 그렇게 안 벗다고? 오랫댁 줄게. 이것도 그럼 가동 쪽에서 답하죠. 네, 맞아요. 사동 농산물 맛인 것 같아요. 진짜 보살이 썰어요. 사동에서 재배해서. 참게 가리삼국이라고 해서 참게를 갈아서 델개랑 섞어서 국으로 만든 요리가 되겠습니다. 감자슴와 가리삼. 됐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가리, 가리장. 가리장입니다. 참게 가리장. 학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참게 가리장. 어떻게 맛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가리장이 맛있네. 주문하신 후지 포레스트 한 잔 드릴게요. 87번 고객님. 89번 고객님. 하동이 가을이 오면 한 잔 드릴게요. 89번 고객님. 네, 저희 하동 별맛 축제는 크게 식사류와 디저트류 두 가지로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두 가지에서도 또 다양하게 각 샐러들만의 개성을 살려서 음료랑 메인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떨어지면 내가 너무도 모르게 그래서 또 다른 אות아 사람들을 노려 thé는 솔리바노 스테이크하고 오니밥 티라미슈 선보인다고 해서 맛보러 왔어요. 하동이 속맛이 깊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장아찌 이런 거가 깊은 맛을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곁들이면 어떨까 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깨끗해. 요거야 괜찮지? 제가 겹치를 굉장히 많이 기울였는데도 쏟아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눈빛들이 다들 너무 부러운 눈빛들이에요. 어떡하면 좋아요. 맛이 없어요. 거짓말! 이거 제가 다 먹어요. 안 됩니다. 이거 녹아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살짝 녹아요. 녹아요 녹아요. 커피 맛이 안 느껴지는 예전에 다른 띠랑슈는 커피 맛이 나는데 이거는 밥 맛이 나서 너무너무 고소해요.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맛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식재료여서 그런 매력 때문에 하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엑스 퀴즈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합니다. 오엑스 퀴즈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합니다. 오엑스 퀴즈 오엑스 퀴즈 오엑스 퀴즈 오엑스 퀴즈 닭다리의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 다리가 더 맛있다. 엄마 너무 어렵죠? 끝까지 좀 보셨죠? 네 갈라자였어. 정답 오엑스 오엑스 퀴즈 오엑스 퀴즈 우리 아빠들 하유한이한테 들어가지고 맛있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하동에 놀러와서 너무 이렇게 좋은 축제도 있고 제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동 별맛 사랑해요.